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된 스타들 중에서 군대 덕을 제대로 본 최대의 수혜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뽑아주세요. 저는 일단 최대 수혜자로 저는 그래도 싸인 씨를 뽑을게요. 저는 미래가치를 따져서 유승우 씨. 저는 그냥 저기 현빈 씨로 할래요. 저는 장혁 씨요. 문희준 씨. 최고의 수혜자는 군대에 다시 갔다 오신 모든 연예인분들입니다. 자 갔다 오신 분들에게 박수! 국방에 의무를 다한 멋진 스타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약 기대할게요.